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 가까이 또 늘었습니다.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북한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정 전반을 위임 통치하고 있다고 오늘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아랫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건데 특히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에게 많은 권한이 넘어가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한 손에 틀어지고 있던 권력을 아래로 이양했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그 내용과 배경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박하정 기자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취임 뒤 처음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집권 9년 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정 수행 체계에 변화가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거다. 국정원은 이를 위임 통치라고 성격 규정했는데 먼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반적으로 이양받은 게 제일 많고 특히 대미, 대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분야는 지난해 말 신설된 경제정책실을 총괄하는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에게 군사 분야는 당 군정지도부 최부일 부장과 전략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권한이 부분 이양됐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신설된 당 군정지도부는 무력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권한을 이양한 이유에 대해서 국정원은 집권 9년 동안 높아진 통치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정책이 실패할 경우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리려는 목적이 있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 관련 시설에 특이 동향은 없지만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신형 잠수함 건조가 마무리된 걸로 보이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수중 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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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위원장입니다.